안녕하세요 여러분! 다섯 번째 미니 앨범 Poison으로 돌아왔습니다! 오오! Poison! 제일 좋아하는 미니 앨범 Poison! 미니 앨범 Poison은 네,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엠에이블을 통해 CG를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 차단하나 적용할 수 있게 싸인 CG를 하려고 합니다. 시작합니다! 렛츠고! 해보겠습니다! 정선수 이번 앨범이 되게 예뻐요 네, 진짜! 잠 번지게 해주세요 정선수 정선수 아니, 남의 정선수 네 그리고 이번 앨범 Poison은 엠머들이 승부작기 그의 곡은 맞아요 OME 도움드려 나의 정선수 고마웠어요! 저희 유튜브 전에 좋아하는 거 같아요 동아의 에이스였어 동아의 에이스였어 지금 기타가 있었어요 노래 좋네 동아소리는 런웨이 라는 노래를 안 흘렸는데요 비디엘이 아니고 지금 많이 좋아하는 퀴처레이스의 소스트를 많이 하셨거든요 되게 아마 지난 앨범의 랩처럼 신나지 않나? 숨이 맞은 듯한 런웨이 런웨이 이 옷과 함께 파운데 원본 라인 펜타볼의 퀴치인 사법의 퀴치인 이런데 이 일곱인거 네 와 제 사인 맞게 썰어 아 네 아 아 아 진짜 제 사인은 제이코브라 제 사인은 제이코브로 제 사인은 어때요? 제 사인은 제이코브라 귀여워요 다른게 맞지 귀여워요 근데 지금 음흥 많이 발전했어야 사인 에이로 사인 좀 예뻐 뭐지?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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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로 진짜 전송들여져 있네 여러분의 포인트를 많이 들으신거 이번에 여러분들 많은 사랑 네 렛츠 빅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렛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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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